언니네 아이를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공포심도 굉장히 크고 적개심도 있고요 아이가 공격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이 왜 아이도 커? 언니 애기 때문에 지금 온 거잖아 근데 그런 성격을 보는 언니의 부모로서의 마음도 굉장히 이 아이가 왜 그럴까 궁금하고 도대체 이 아이가 나한테 왜 이럴까 이렇게도 하겠지만 사실상 아이만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아이를 그렇게 키웠나 봐요 왜 우리 언니의 가슴 속에 굉장히 한스러운 게 많아요 왜 뭔가 언니가 어린 시절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그 감정들을 좀 이렇게 담고서 살았던 것들이 언니가 커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고요 분명히 지금 남편한테도 원망 아닌 원망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언니 남편 착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맞아요 굉장히 착하고 좀 순하고 우리 언니를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데요 남편을 느껴보면 언니가 가끔 미친년이 될 때가 있대 근데 그게 자기 자식한테까지 해서 아버지 입장에서 언니를 뭐라 하는 거야 네가 엄마가 돼서 왜 애한테 그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언니는 그걸 또 못 받아들여야 해 내가 뭐 저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도 제가 끝대로 안 돼서 정말로 너무 예뻐서 잘해주고 있는데도 갑자기 작은 거 하나에도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언니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꽉 잡혀 있듯이 이렇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 티끌하나 나한테 뭔가의 마이너스 될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엄청 딱딱하게 사셔 근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 났다라 그래 왜? 언니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솔직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라면 자꾸 이게 가슴 속에 새겨져 있어 부모라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부모라면 나한테 이러지 말았어야지가 언니 가슴 속에 너무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언니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내 자식한테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받았던 것들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야 근데 언니가 성격상 그럴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남편도 봤을 때 성격상 남편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가정을 해치거나 이럴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니가 너무 불안해 하면서 아닌 행동들 피해망상처럼 과대망상처럼 행동을 그동안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도 지금까지 몰라요 저의 깊은 속마음 근데 이걸 어디에다가 말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너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맨날 불면져지는 그런 일만 하고 아버지랑 어머니랑 각각 내가 집에 오면은 그런 걸 보여줬다고? 서로 모르고? 네 그럼 언니네만 어린 시절 서로 본 거야? 이걸 가슴 속에 깨끗 당꾸만 살았던 거긴? 근데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으니까 당황하죠 밖에서는 되게 착한 그냥 딸 그리고 저는 와이프 그리고 엄마 이렇게만 보여주는데 이거를 남편과 우리 딸한테 10살밖에 안 되는 우리 딸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아는 우리 언니아가 이거를 잘 감정을 다스르셔야 돼 왜? 언니 의지로 어렸을 때 언니 때문에 내 부모가 그런 행동을 저질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부모로서 정말 욕먹어야 될 거 맞아 진짜 걔도 아니고 그 발정난 사람들처럼 한 부모만 그래도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양부모가 양쪽 부모가 같이 동시에 그것도 어린 자녀들이 그거를 과연 봤을 때 기억을 못 할까? 어린 시절을 과연? 그거를 몰라서 집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언니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본 거 아니야 그거를 미안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라고 하는 의문점이 분명히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어머니와 아버님이 차라리 한 번이라도 언니한테 미안했다 라든가 어? 뭔가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다듬어 줬다라고 하면 우리 언니가 이런 마음을 먹진 않았겠지 그리고 은연중에 언니가 그 화가 폭발하듯이 내가 정말 사랑을 해줘야 되고 아껴줘야 될 내 가족한테 이게 표출이 되고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야 불안해서 내 남편도 혹시나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언니가 남편분 만나기 전에 연애를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근데 남편분 착해서 골랐잖아 너무 순진해서 골랐잖아 사실상 그리고 언니네 집을 벗어나고 싶어서도 남편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신 거잖아 그래서 어쨌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을 하셨잖아 그러면 어 남편은 믿으셔도 돼 절대 어디 가서 딸은 뻘찍거리라고 하죠 우리 왜 그런 짓을 할 위인이 못돼요 이 사람은요 거짓말하면 얼굴에서 드러나 기 빨개지고 눈빛이 흔들리고 근데 언니가 가끔 돼도 안 되는 말 해서 너 밖에 있는 뭐 밖에 여자 있는 거 아니야? 너 왜 늦게 왔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남편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남편도 지금 11년? 12년 정도? 언니랑 같이 살면서 그 말을 너무 듣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언니가 너무 딱해 보여 제가 왜 저럴까 도대체 근데 언니도 나는 심리 상담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어린 시절의 기억 그냥 그 어린 시절의 기억 버리자 언니 절대 언니 부모가 잘못된 거지 언니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절대 아니야 그리고 얼마나 토끼 같은 딸 예뻐 언니 톡 닮았어 너무 순진하고 착하고 한데 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도대체 나한테 왜 저래? 아이가 눈치 보면서 항상 엄마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단 말이야 왜? 엄마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냥 얘는 똑바르게 자라기 바라는 마음에 얘도 뭔가 구빈처럼 딱 각 잡혀서 살아야 돼 애가 언니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살아야지만 나라도 내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나라도 남들한테 욕 안 먹겠지 이게 강박관념이 생긴 그런 행동들을 내 딸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마치 내 분신처럼 그리고 왜 그 어린 꼬맹이한테 남자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남자 조심해야 돼 항상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너 몸 조심해야 돼 청소년기여갖고 애들이 좀 그런 쪽으로 남자친구도 3개고 이럴 수 있는 나이라면 이해가 가지 마 너무 어려 너무 불안해요? 아니 남자들이 손도 못 대게 친구들도 손도 못 대게 하는 그게 언니가 어떻게 보면 타인으로 봤을 땐 언니가 병적저럼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마음의 상처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지 근데 그거를 정말 빨리 치유를 할 수 있게끔 다독여줄 수 있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은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못하나봐 언니 안 보지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가 왜 되물림 된다라고 하잖아 이 상처의 그런 마음도 되물림 되는 거야 언니야 그러니까 우리 딸이랑 내 남편한테만큼은 이제 그 상처의 화풀이 있잖아 그거 하지 말고요 차라리 나는 남편한테 사실대로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사실 뭐 이거를 너무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사실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환경을 만들어줬다 내가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그거 때문에 좀 피해의식이 있었나봐 당신 나 좀 도와줘 내가 아이 우리 가정 지킬 수 있게 도와주라고 해서 남편한테 손을 내미는 게 나는 빨리 언니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분이랑 언니랑 이혼수 없거든 남편분이 오죽했으면 아 저 사람 질려버려 이게 아니라 쟤 도대체 왜 저럴까 뭐 때문에 저럴까 궁금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네가 뭔데 의심하냐고 하면서 역으로 바람이나 피고 욕을 먹으면 내가 억울하지도 않지라고 하면서 진짜 바람 피우러 갈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들은 내 남편은 그러지 못해 언니가 진짜 사람 안에는 잘 골랐어요 언니가 너무 의심병이 많아가지고 연애도 많이 못할 뿐더러 사람도 못 믿었지만 내 남편은 정말 잘 골랐다라고 생각이 난 들거든 그리고 딸도 너무 착해 예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게끔 언니가 좀 남편이랑 얘기를 잘해서 좀 새 식구 잘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힘내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aí 안녕!